1점 차입니다 어떠세요? 떨리지 않으셨습니까? 진짜 떨리네요 또다시 김한선 시놀이가 앞섰습니다 오늘도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자 계속 엎치락뒤치락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고 있고요 1, 2, 0 1, 2, 0 1, 2, 0 1위는 김한선 1, 3, 0 1, 2, 0 1, 2, 0 2, 0 2, 0 1, 2, 0 3, 0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살아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술을 뿜어든 피에로 가져와 김완선 씨입니다 1991년 7월 1위를 차지한 가수 김완선 씨를 소개합니다 김완선 씨 환영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1위는? 막혀 나오신 줄 알았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김완선이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1990년대에 왜 하필이면 1991년도를 선택했느냐 제가 1991년도에 우리 지금 보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MBC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이유로 1991년도가 선택된 거예요? 그리고 복수혈제라는 영화를 감독 주연 제작을 했어요 네네 알아요 그의 영화를